그 가운데 정부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 발언 이후로 실제 국내의 소금값이 급증을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이 발언 이후에 소금 판매액이 폭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5.9배, 7.2배, 5.4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등에서 이 대표 발언 이후에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걸 뒷받침하는 보도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강력기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소금 사셨습니까? 아니요, 소금을 미리 사지는 않았습니다. 사재기를 한 적은 없고 굳이 소금을 미리 사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는 못합니다. 삼중수소 소금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모두 증발해버린다는 부분은 믿습니다. 그건 과학이죠. 삼중수소는 물과 함께 증발되기 때문에 소금은 소금에서 물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다 증발을 하는데 이게 약간 국민들의 우려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소금과 관련한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실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인데 그 불안에는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불안이 아주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를 사드나 미국산 쇠고기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 편면에 놓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북한의 무력 공격을 막는다는 이익이 있고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가 쇠고기를 값싸게 구입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오염수 방류 문제는 우리가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방류하지 않으면 좋죠. 그로 인해서 일부라도 우리 국민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현재 정부 여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걱정이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가지 측면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염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가, 일본으로부터 그 과정을 확인할 조치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밟아 나갈 것인가, 향후 어떤 단위 내지는 몇 년에 걸쳐서 오염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만약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다면 이때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일본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절대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없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요구를 해왔을 때 그때는 일본에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일본에 취할 조치에 대한 설명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 것 같고 현재 국민들을 상대로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정부는 가까운 우방이지만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해야 하고 그 사이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조율해야 한다고 보면 일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법지원, 이 이 대표의 발언 이후에 소금 사재기 현상이 급증했다라는 보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권에서의 어떤 괴담 선동 논란을 두고서 괴담 선동이 아니다, 괴담 선동이 맞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아니다, 국민을 우려해서 하는 거다, 갑론을박이 많지 않았습니까? 소금만 놓고 보면 어떠세요? 경제학은 인간이, 사람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었어요. 그런데 경제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면 사람이 맨날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감정적인 존재이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된다, 경제학이 그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뱅크런이에요. 뱅크런은 뭐냐 하면 어떤 은행이 무너졌을 때 건전한 은행도 사람들이 저 은행도 무너질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덩달아 다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금 인출하게 되고 그러면 건전한 은행까지도 무너진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킬러 문항하고 오염 처리 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불안을 조장하고 불안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금이 집에 뭐 소금이 썩습니까? 지금 굳이 없어도 되는데 소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소금이 또 오염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썩지도 않은 소금을 저렇게 사재기하면서 저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이 무슨 이익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그 오염 처리 수 수십조 들여서 고체화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 장관한테 어떻게 질을 했냐면 저렇게 오염 방류하는 거는 일본의 주권적인 문제 아니냐라고 이재정 의원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 그런데 그거는 일본의 주권적 행위가 맞잖아요.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가운데 80년대 미 문화원 점거운동을 주도했던 86운동권 그룹의 하문경 산민투 위원장이 이 오염수 논란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사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입니다. 12년 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고 대학 동기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군산에서 출마한다 보니까 출판 기념회에도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죽창가를 부른다고 할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자아가 미쳤나.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야겠다는 싸인이 그건 신호거든요.